야 대박이네 완전 성공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아주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게 뭔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전국 1위 왜?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이번 홍보 마케팅에 여성분들도 쉽게 탈 수 있으며 제주도 해안도로를 멋지게 달려보는 일도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 이런 컨셉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EV패스라고 있는데요 EV패스 이게 EV패스에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EV패스를 알려보자 광고에 좀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좀 재밌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출연하기 싫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저는 노출하는 걸 싫어하고요 내성적이라서 저는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면 가서 관중처럼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대표가 나가는 건 식상하잖아요 노출되는 것도 싫고 저는 관중이 아닙니다 중2도 벌써 지났고요 약간 영상 중에 도포를 입고 나오는 영상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셔서 SN에서 그걸 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절대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혀 나올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원체 수줍음이 많아요 제가 나올 거면 제가 찍죠 네 저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안 된다고 해요 정상님이라고 꼭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말한 사람은 저도 노말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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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님이십니까 저는 노말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안 나오실 거예요? 절대 저는 안 나오고 싶습니다 절대 잘 나오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나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촬영 도와줄 저의 직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 촬영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전화 버튼 참으시면 돼요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셨네요 오늘 촬영 같이 하세요? 촬영 안 돼요 같이 하세요? 저는 나오면 안 돼요 오늘 나오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촬영하세요 아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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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시죠 아유 들어갈게요 제가 나오면 어 회장님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M 버튼 눌러주시면 잠시 후 전화가 켜집니다 그리고 시승하는 방법은 여기 여기 발을 앞까지 붙어서 엑셀을 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대표님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세요 타는 거 시연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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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ins 타 와 대피니 어 아 찍으신다면서요 아 지금 촬영 중이였어요 아유 몰랐네 아이答Ser 아 아 죄송해요 아 지금까지 영상 못 쓰겠네 다시 찍어야겠네 촬영이지몰랗네 아이유를 그냥 나오시죠 그냥 아이고 저는 절대 나오면 안 돼 세종류죠 소요되고요 출발하는 기점은 여기 공항활동에서 쭉 가시다 보면 경주에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방파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진 촬영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되십니다 아 네 저 여기 여기까지 가셔도 되고 여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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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이네. 완전 성공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아주. 봐봐. 뭐라고. 대박이지. 이제 우리 열심히 한 번 되겠지? 좋아. 좋아. 잘 가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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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